정진석 부의장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의 전념한 무슨 얘기냐 정진석이 지금 국회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사납게 양손에 떡을 든 형국입니다 한 손에는 국회부의장 한 손에는 비대위원장 권성동이가 원내대표 5개월 만에 사퇴를 하면서 장문의 변명과 자하자찬을 늘어놓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다만 권성동이 좀 쉬겠다 했는데 쉰다면 어떡할래? 전당대회 나올래? 당대표 출마입니다 했더니 천천히 생각하겠다 했어요 나올 생각이 있는 거죠 사람의 욕심에는 끝이 없다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어쨌든 권성동이 사퇴하고 정진석 비대위가 출범했습니다 2000년 이후만 계산하더라도 열 번째 비대위입니다 정진석 비대위, 탕평 인선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내세웠는데 그러면서 탕평 한답시고 최재형한테 비대위 참여를 부탁드리겠다고 했어요 최재형이 비대위원이 되면 탕평이라고요? 네, 의자들 수준이 그렇습니다 제가 장고 끝 악수라고 어제 논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최재형이가 그동안 했던 말과 안 맞는다 하고 고사했어요 그동안 했던 말은 뭐냐 정진석이가 비대위 출범에 반대했거든요 최고위로 복귀해야 된다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무슨 비대위원장을 맞냐 최재형이한테 한방 맞았죠 정진석이가 그런가 하면 조경태 노름판도 아니고 반나절만에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바뀌냐 반나절만에 반나절만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반나절만에 박주선 비대위원장에서 정진석이로 바뀐 것을 꼬집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했어요 윤혁관들이 후퇴한다고 했지만 오히려 더 강화되는 듯한 느낌을 준다 탕평 비대위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로 이게 수습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최재형을 비대위원으로 하면 탕평이 된다? 이런 발상도 황당하기 짝이 없고 박주선 위원장이 불과 반나절만에 정진석 위원장으로 갑작스럽게 바뀐 그 과정과 내막도 우선 당의 중진 의원들 부터 납득을 못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정진석이는 이준석을 만날 수 있다고 한마디 했어요 이게 비대위원장 추대된 직후에 기자들과 얘기해서 했습니다 그 바람에 엄청 두들겨 맞았습니다 할 일이 그렇게 없냐? 이준석이랑 만난다 그러게 그런데 이준석이가 정진석 비대위를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자 이번에는 이준석이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앞으로 이준석이를 상대하지 않겠다 이랬어요 그야말로 반나절만에 이준석이가 가처분 신청하니까 획 돌아서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정진석이가 아주 심각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전대 치르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힘들다 내년에 하자는 거잖아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기왕에 맡은 비대위원장 한두 달 하고 그만두는 것은 싫다 한 6개월 이상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우선 정진석의 개인 욕심이 사심이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둘째 이준석이가 사법 처리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사법 처리가 안 되고 어찌어찌 해서 당원권 정지의 6개월이 풀리면 또 추가 징계로 출당되지 않으면 다시 당대표 출마하는 걸 적어도 당헌당규상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 여지를 지금 이준석이 쪽에다가 주고 있는 것 아니냐 내년 전대 얘기를 하는 것은 이준석이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죠 그 얘기가 셋째 권성동이가 정진석이를 지명했는데 권성동이가 당대표 한 몇 달 쉬고 당대표 나오겠다고 노골적으로 지금 입장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권성동이한테도 시간이 필요해요 원내대표 하면서 수많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를 수습하고 무마하고 또 세력을 추스러서 다시 당권에 도전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정진석이의 내년 올해 안에 전대는 어렵다 내년 전대로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메시지가 자신을 위한 메시지이고 이준석에 대한 메시지이고 권성동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주 교활한 메시지죠 그러면서 절대 해선 안 될 얘기까지 했습니다 비대위원장 되고 하루가 안 됐는데 이렇게 사고를 칩니다 한번 보십시오 기자들이 비대위 인선, 비대위원 인선입니다 관련해서 용산, 대통령실과의 조율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대통령실과 어떻게 조율을 할 거냐 조율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기자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가 비대위원장을 하건 정해져 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은 당의 문제입니다 당의 여러 원료들과 당원들의 뜻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정진석 이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나 보십시오 대통령실에 비서실장과 통화를 해서 일단 비대위원 인선은 마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그거 얘기했고 일단은 제게 전권을 준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이야기했고 비서실장도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내용은 비대위원 인선은 자기가 정권을 갖고 행사하겠다 그리고 인선을 마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 도대체 이런 얘기를 비서실장과 통화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걸 고지곳대로 들을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결국 대통령실과 다 조율하는구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는 거냐라고 하는 이런 좌파들의 공격에 빌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욕심이 사나운 거지 정무 감각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또 비대위원장 지낸 다음에 당대표 출마하실 거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답변도 정진석이든 누구든 비대위원장의 답변은 정해져 있습니다 저는 당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비상 투입된 소방수입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이 자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모르죠 뭐 내가 비대위원장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잘 해내면 당원들이 또 전대에 출마하라는 요구가 있을지도 요구해 달라는 거예요 뭐야 도대체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에 묻어나는 이 자의 끝없는 욕심 교활함 그래서 제가 장고콧 악수를 뒀다고 어제 논평한 겁니다 국회법 20조 1항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은 특별히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국회의장과 국회 부의장입니다 세 사람이에요 부의장이 둘이니까 이 세 사람은 의원 이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은 의원직은 겸직해야만 되는 거죠 왜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하니까 이거 말고는 어떤 직도 겸할 수 없다 돼 있어요 국회의장이나 국회 부의장이 당 대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이사를 한다거나 안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국회의장은 선출된 순간 당 적을 이탈해요 공정한 국회 운영을 위해서 부의장들은 당적 이탈까지는 요구받지 않지만 그래도 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진석이는 당 대표에 해당되는 비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면서 국회 부의장을 계속하겠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좌파 중에 정청례라는 자가 있습니다 아주 거친 정청례라는 자가 더불어민주당의 최고위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 자가 국회 과방위원장을 같이 맡고 있어요 이거 가지고서도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아니 국회 상임위원장이 최고위원 당직을 같이 겸하면 어떡하냐 하나는 내려놔야지 너무 욕심이 사납다 또 국민의힘 쪽에서도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하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둘 중 하나는 내려놔라 이건 국회 관행이란 말이에요 상임위원장과 지도부 겸직도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국회 부의장 지도부도 아니고 그중에 비대위원장입니다 이거 두 개를 겸직하겠다고 나선 거예요 그러자 사실은 정청례가 둘 중에 하나를 내려놔라고 하는 당 안팎의 공격을 받고 아무 소리를 못하고 대가리 쳐받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진석이를 딱 보고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랬냐 정 부의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직한 거 국회 관례를 과감하게 깬 일이고 참 잘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한 얘기입니까 더구나 정진석은 내년 올해는 좀 어렵다 조계전대가 내년 초에 해야 되겠다고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번 정기국회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정기국회에 전념을 해야지 여기에 전장대회까지 같이 해서는 곤란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너무너무 중요한 정기국회와 관련해서 국회 부의장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 이상으로 중요한 당을 수습하고 당 지도부를 선출할 비대위원장을 능력도 없는 정진석이가 볼 끈 움켜잡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이냐 능력이 있건 없건 이걸 겸직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래서 저는 국회 부의장직을 빨리 내려놔라 국회 부의장 할 사람 세고 셌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비대위원장직에 전념해야 됩니다 지금 상황이 국회 부의장 자리가 더 무겁겠습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자리가 더 무겁겠습니까 경중왕검은 가릴 줄 알아야지 더 무거운 자리에 전념해야지 독배를 마신다는 심정으로 비대위원장을 맡겠다면서 마땅히 국회 부의장 자리를 내려놓고 몸으로 내가 비대위원장에 전념하겠다고 하는 결기를 보여야지 그 점에서 국회 부의장 사퇴하고 비대위원장에 전념하라 제가 그렇게 주문합니다 칼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